윤창중 칼럼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나는 정치보복에 팬 하나 같고 단연고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TV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서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십시오 윤칼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이 양반 요즘 그야말로 웃긴다고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말이죠 정말 어설프고 말해요 어설프뿐만 아니라 아주 참 아주 뭐 이 참 복잡한 그러한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많고 그런데 이 양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대학교 2대 외과의사 이 국정 교수 이 국정 박사를 만나가지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건 정말 웃지 못할 보수 우파에 대한 시화 아니냐 아니 우선 제가 이 국정 교수를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국정 교수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야말로 요즘 유행한 표현대로 리스펙트 말이에요 리스펙트 그런데 이 외과의사 외과의사 응급외과의사 그 외과의사한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이 정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이건 한마디로 이 김성태의 그 시커만 속마음 이른바 흑심이라 흑심 그 흑심이 그대로 뭐 나타나는 거죠 아 이 양반 참 불량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불량한 사람이에요 양심불량 모든 면에서 상당히 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이 보수 우파에 대한 시화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 국정 교수가 갖고 있는 그 유명세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 정치인들의 그 얄팍한 그 셈법이 있습니다 유명인들 데려다가 그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 깜짝시화하려는 거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정치에 대한 이 문외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문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하고 정치는 다 안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문가가 있는 거죠 축구 전문가가 있고 정치 전문가가 있는데 왜 이 국정 교수한테 그런 제안을 직접 했느냐 이 국정 교수가 갖고 있는 그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셈 그 특유의 수작 부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외한을 데려다가 꼭두각시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복당파들 진익애들 속으로는 무슨 완전히 당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음흉한 흑심 흉심 흉심이 그대로 읽혀지죠 김성태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또 너무 간단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국정 교수가 비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제안한 거니까 그걸 거절하면서 내놓은 정말 멋진 코멘트를 보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간단하게 보고 있다 아 대한민국의 이런 소신이 있는 인재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 국정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럴 주제가 안 된다 아 참 너무 멋져요 나는 그럴 주제가 안 된다 나는 환자를 보는 사람이다 정치가 환자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런 지성인 이런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이런 지식인 이런 정신 있는 의식이 있는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나마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참 소신이 있고 이런 양심적이고 정말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인이 있는 반면에 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여러분 왜 종편 보다 보면 정말 함익병이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함익병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평론한다고 종편에 나와서 그야말로 그 새치 입에서 쓰레기를 토해내는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종편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참 주구장천 보는 사람은 아닌데 어때서 톡 들어보면 이 양반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쓰레기를 피부과 의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 정치가 아무리 참 그야말로 쓰레기지만 어떻게 피부과 의사가 말이죠 뭐가 왔더니 뭐가 왔더니 그것도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피부과 의사였지만 중간에 무슨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는 그런 어떤 정치판에 들어가 본 일도 없는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입만 가지고서 입에 세치 입에 그 혀에 올려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그 함익병을 보면서 이게 참 대한민국의 지식인의 수준이라는 게 의사가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쓸 때 쓰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 양반은 보니까 무슨 예능 연예 대상 무슨 예능 대상을 예능상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뜨는 정치인들 뜨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 조칭이에요 무한 조칭 완전히 용비어천가 와 이게 참 이 양반 보니까 어떤 무슨 의대 나왔던데 어떤 의대 그리고 고꾸라지는 정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쓰레기 더미를 그냥 퍼부어가지고 매장시켜버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 이 함익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의사선생님 하면 정말 리스펙트했던 그 의사선생님이 저렇게 나와서 쓰레기 정말 이 공의 덩어리를 이 대한민국에 퍼부어다는 걸 보면서 참 정말 통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국정 교수는 나는 그럴 주제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의사가 어떻게 내가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고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주제가 아닙니다 아 정말 이국정 교수 참 너무 멋집니다 또 한 명의 의사가 있죠 안철수 뜬금없이 새성치한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7년 동안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혹세무민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넘어가서 거기에 엄청나게 넘어갔어요 7년 전에 이 사람 이 양반 나왔을 때 윤창중 정말 엄청나게 참 입에 거품 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말한 그 새성치의 콘텐츠가 뭡니까 이건 완전히 혹세무민이고 말이죠 곡화 가세입니다 참 어지간히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이건 완전히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뻐꾸기입니다 말이지 손 하나 대지 않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거 뻐꾸기다 뻐꾸기가 뭡니까 자기가 알만 나지 그 알만 낳고 그 알을 뱁새 그 새 이 둥우리 이 네스트죠 그 둥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새끼가 이제 부하가 되면 나머지 그 이 둥지 이 둥지를 그냥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는 그게 바로 이제 뻐꾸기인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5, 6, 7년 전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자 이국종 교수의 언급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건 이국종 교수의 이 언급은 윤창중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이 드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 의부에서 들어가면 정치의 밑바닥을 모른다 한마디로 정치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이야 정말 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어요 나는 병원 내 정치도 못해서 힘든 사람이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절이라기보다도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몇십 년 정치를 한 김성태 의원 같은 내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한테 내가 이런 말 했어 라고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아 의원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도 중요하지만 충격요법만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충격요법만으로 되는 거 깜짝쇼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그런데 김성태는 뭐냐 이런 유명세인 사람 되려다가 깜짝쇼려고 했다는 거죠 의료 일만 해온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김성태 할 때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수작 부리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지 헌하게 내가 지금 꽤 들어보고 있습니다 나 데려다가 일회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 그냥 여기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의사로 지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이 1948년 이스라엘이 이 건국을 하는데 대한민국과 함께 이 건국을 했다는 해죠 1948년 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세력이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자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거절했어요 뭐라고 멋진 거절을 했느냐 나는 정치가 다뤄야 하는 인간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이랬습니다 나는 정치가 다뤄야 하는 인간에 대해 너무 모른다 또 한마디 했어요 또 한마디 뭐냐 나는 정치보다 과학을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김성태의 흑심이란 게 뭐냐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친익의 복당파가 지금 보수 우파 세력을 리포밍해야 한다 리스트럭처링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명분을 틈타가지고 아예 자유한국당을 친익의 복당파 자유한국당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죠 그게 다 드러났죠 서초구의 박성중 의원 구청장 하던 분이 그 메모에다가 당권 못 잡으면 몰살 당한다 이렇게 적힌 대로 당권을 다시 잡아서 침박계가 할 수 없이 당을 나가도록 아니면 나가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속셈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헛웃음이 나오죠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슈가 많아서 첫 번째 칼럼 외과의사 이국종 만난 김성태의 흑심 이 칼럼을 마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칼럼 폼페이오의 평양구력 김정은 트럼프를 발로 찼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 감사합니다.